요즘 제로웨이스트나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우유팩은 종이류가 아닌 종이팩으로 따로 배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우유팩은 휴지로 재활용됩니다. 하지만 자원순환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 종이팩 재활용이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진 뒤 경주의 관광명소 황리단길 한켠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 컵, 우유팩 등이 서로 뒤엉켜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우유팩 수십여 개가 담겨 있는 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우유팩은 물론 안에는 부탄가스와 플라스틱 용기도 담겨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했다지만 이렇게 된 우유팩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경주시에 우유팩 자원 순환 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 역시 매주 사용한 우유팩만 100여 개, 일반 가정집의 100배에 달하지만 따로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다 못한 인근 주민이 가게 등을 돌면서 매주 500여 개가 넘는 우유팩을 모아 주민센터에 직접 가져다줍니다. 1년 동안 모은 우유팩만 250kg, 8천여 개가 넘습니다. 지금 경주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카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스스로 하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들이 환경에 진짜 관심이 있으셔서 동참하기는 힘들고 지자체에서 좀 강력하게 계도를 하셔서 협조하실 수 있게. 경주시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심지어 포항시는 종이팩을 분리해 수거하는 시스템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포항시민은 우유팩 분리 배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자체가 자원 순환을 위한 직접 수거 체계를 만들지 않고 사실상 고물상 등 민간 외주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모두 떠넘긴 상태입니다.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이 없다 보니 지자체의 규제도 불가능하고 결국 재활용할 수 있는 아까운 자원들을 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우유팩 재활용률은 15.7%, 우유팩 100개 중에 고작 15개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